안녕하세요. 여행설명충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 근교여행지를 소개할게요. 후쿠오카 근교여행지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유인입니다. 유인하면 비싼 료칸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고 료칸은 비싸다던데 싸고 좋은거 없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료칸 숙박비가 부담스럽다면 료칸의 당일치기 온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숙박은 안해도 온천을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어쩐지 뭔가 개방적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대실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발달한 곳이 일본입니다. 이런걸 당일치기 온천, 히가에리 온센이라고 하는데 낮시간에는 숙박객이 아니어도 온천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객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혼탕을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히가에리 온천 중에는 혼탕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단, 불특정 다수의 여행객이 이용하는 혼탕이 아니라 여행 동반자들끼리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독자 수가 좀 더 많아져야지 저도 좀 더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료칸의 대실이랑 히가에리 온센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필수인 거 아시죠? 뭐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자면 당일치기로 가장 추천하는 료칸은 무소엘입니다. 몽상원이라고도 하는데 상정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압도적인 풍경과 다양한 온천이 있습니다. 다양한 온천 중에는 앞서 말한 혼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식사도 판매하는데 분위기도 좋고 매일 한정수량 판매하는 디저트, 특별한 푸딩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이타야는 유인의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일본에서 세 번째로 온천이 많이 솟아나는 지역이고 100개가 넘는 료칸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온천이 많이 솟아나기도 하지만 온천 수질이 다양하기도 해요. 료칸마다 온천의 수질이나 성분이 다른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예쁜 쓰레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름 감성적인 소품들을 파는 상점도 많고 아이스크림이나 고로케 같은 간식이나 식사를 파는 곳도 많습니다. 유인의 상징은 긴 링크 호수라고 할 수 있는데 호수 아래 온천이 흐르고 있어서 새벽이면 밖에 찬 공기랑 온도 차이 때문에 물 한 개가 진하게 낍니다. 유인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안개를 보려면 당일치기로는 힘들고 유인에는 료칸에서 숙박을 해야 합니다. 료칸 숙박비는 2인 기준으로 하룻밤에 40만원 정도는 예상해야 되는데 유인 료칸 이야기는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유인까지는 고속버스로 가는 게 가장 저렴하고 편해요. 하카타 버스터면에서 출발하면 고속버스는 텐진이랑 공항을 들렸다가 유인으로 가는데 하카타에서 출발하면 2시간 20분, 공항에서 타면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요금은 2,880엔인데 티켓 2장 구입 시 1장에 2,570엔, 4장 구입 시는 1장에 2,500엔으로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4장 티켓, 2장 티켓은 1명에서 이용해도 되고 2명 또는 4명에서 이용해도 됩니다. JR열차는 버스보다 비싼 4,560엔이지만 유인 누물이라는 큐슈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예쁜 관광열차를 탈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4,010엔입니다. 버스와 열차는 일본어 사이트를 번역기 돌려서 예약해야 하는데 이게 어렵거나 혹시 예약이 마감되었다면 후쿠오카 있는 한국인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관광객이 너무 많아져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유인은 제가 참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만큼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오늘은 다른 데도 소개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은 다자이요. 후쿠오카 패키저행 일정에서도 빠지지 않는 곳인데 후쿠오카 시내랑 공항에서 가깝고 입장료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가는 방법은 출발하는 위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카타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 하카타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좋고 소유시간은 약 40분, 요금은 600엔입니다. 그리고 텐진에서 출발할 때는 리시테치 후쿠오카역에서 열차를 이용하고 약 35분 소요되고 요금은 400엔입니다. 다자이요는 학문의 신을 모시고 있는 다자이요 텐망구로 유명합니다. 역 앞에서 텐망구까지 이어지는 길을 산도라고 하는데 절이나 신사로 가는 길을 뜻하고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절이나 신사에 있는 산도는 기념품 가게와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늘천 모양의 기둥은 도리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일본 사람들은 새들이 하늘에 있는 신에게 사람들의 소원을 전한다고 생각했대요. 새가 사는 집이라는 뜻으로 하늘을 천 모양의 기둥을 신사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다자이요 텐망구의 산도에는 나무 소재의 독특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스타벅스가 있고 오메가의 모치라는 매화로 만든 떡이 유명합니다. 시식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다자이요 텐망구 안에는 소동상이 있는데 학문의 신이 죽었을 때 묘지로 운구하던 소가 이곳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 자리에 세운 이 동상들은 신의 소라 불리고 이 소의 머리를 만지면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소와 함께 꼭 봐야 될 것은 다자이요 텐망구 본전 앞에 있는 매화나무인데 수령이 천년이 넘은 이 매화나무는 교두에서 날아왔다는 전설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 교두에 있는 학문의 신이 살던 집에 심어져 있었는데 학문의 신이 누명을 쓰고 다자이요로 유배를 왔을 때 주인이 보고 싶어서 하룻밤만에 날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날아왔다는 뜻의 토비 우메라고 합니다. 다자이요 텐망구 뒤쪽으로는 큐슈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렌터카 여행을 한다면 다자이요 역쪽은 많이 붐비는 경우가 있으니 이곳에 주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자이요에서 걸어서 30분 또는 버스로 10분 정도 가면 호망구 카마도 신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연인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사랑의 장소라고 합니다. 꼭 연인들만 가는 곳은 아니고 사랑과 인연을 비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 친구들끼리 방문해도 좋은 곳입니다. 다음은 야나가와 야나가와의 한자는 버드나무요 강천 버드나무 아래 예쁜 강이 흐르는 마을이에요. 일본의 베네치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카와쿠다리라고 하는 벤놀이가 유명하고 여기서 잡히는 장어를 이용한 장어덮밥이 유명합니다. 야나가와시는 서울의 송파구랑 강남구를 합친 면적이랑 비슷한데 야나가와에 흐르고 있는 수로의 길이가 무려 470km나 된다고 하고 시 면적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리아케 바다와 맞닿아 있는데 야나가와는 간척지가 많은 지역이고 우리나라 새만간 간척지랑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교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후쿠오카 텐진에는 니시테치 후쿠오카역에서 열차를 타고 약 45분 소요되고 요금은 850엔입니다. 야나가와는 다자유랑 같은 니시테치 열차 노선에 있기 때문에 함께 보기도 좋고 두 곳을 함께 갈 때 저렴한 할인패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니시테치 열차를 이용해서 다자이와 야나가와를 모두 갈 수 있는 열차 티켓과 밴놀이 승선권이 포함된 패스는 2930엔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마지막 후쿠오카 근교 여행지는 모지코 항구입니다. 후쿠오카에서 바로 가는 열차가 없어서 고쿠라에서 열차를 한번 갈아타야 하고 요금도 비싼 편입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아니었지만 20세기 초에 발달했던 항구도시의 예쁜 풍경은 규슈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짠네 투어에서 소개되었고 스트릿 푸드 파이터에서도 고쿠라 지역이 소개되면서 조금 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본선과 큐슈를 연결하는 지역인데 바다 건너편의 시모노 새끼까지는 해저터널을 이용해서 걸어갈 수 있고 자전거를 빌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시모노 새끼에는 놀이동산이랑 용궁신사, 수산시장인 가라토시장이 있고 시모노 새끼의 발음이 약간 욕 같기도 한데 새끼는 관문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욕 같은 기분이 늘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모지코역은 시발역이에요. 열차가 처음 출발한다는 뜻의 시발이고 큐슈 열차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1900년대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런 걸 모두 모아서 모지코 레트로라고 해요. 굳이 우리나라말로 번역하자면 복고풍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모노 새끼랑 고쿠라, 모지코 세 지역을 하루에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행을 조금 여유있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세 지역 중에 두 지역 정도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한 지역 외에도 JR 북큐슈레일패스나 상큐패스를 이용하면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큐슈 여러 지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 여행에서 후쿠오카만 여행하는 건 뭔가 좀 아쉽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여행 설명에서 또 뵙겠습니다.